공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유학교육과는 창의적이고 유능한 유학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유학교육 이론과 교육 현장 실습을 연계하여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두 개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유학교육, 보육과 관련된 과목을 제공하고 있고 교사 자격증에 반드시 필요한 교직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공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유학교육과에서는 영 유아에 관한 전공 지식을 배웁니다. 또한 예비 유학교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기 위해 교직과목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. 1, 2학년에는 유학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관찰하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면, 3, 4학년에는 직접 예비교사로 참여하여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. 공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유학교육과는 부설 어린이집이 있어 관찰 및 실습 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매년 꿈꾸는 아이라는 유학교육과 축제 및 지역사회봉사 경험을 통해 예비교사로서 다양한 스펙을 갖출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. 2015년에는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전국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우수 학과라고 자부합니다. 유학교육과 졸업 후에는 유치원 2급 전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교사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공립학교 임용시험에 노력을 기울여 해마다 지속적으로 입용고시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. 그 밖의 유학교육 행정기관, 아동용 교재교구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작사, 출판사, 방송국, 아동상담, 심리연구소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계로 진출하기도 합니다. 학과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소모의 활동을 통해 선후배 간의 동독한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매년 11월에 진행되는 꿈꾸는 아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학생들에게 책임감과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주어 후에 실제 유학교육 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. 유아를 사랑하고 미래의 멋진 유학교사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께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유학교육과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.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유학교육과에 오셔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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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